그 다음 소식은 중국 얘기를 쭉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마윈 옛날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마윈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마윈이 예전에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네, 다뤘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을 마윈이 디스를 했죠 디스를 했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책을 가지고 시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다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마윈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윈을 닮아서 인기가 있었던 인터넷 스타인 꼬마 마윈도 같이 사라졌고 하여튼 그렇게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윈이 죽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저는 살아있고요 이제 저는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이후로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연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주 목록 중에 마윈의 이름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마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4.8%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2021년 거에는 명단에서 아예 사라져가지고 이제 마윈이라는 이름도 없고 일단 그 사람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는 더 이상 보고서에 마윈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사람도 사라졌고 주식에서 명단도 사라졌고 하니까 명단에서도 이름도 사라졌고 하니까 되게 찜찜한 거죠 그 이후로는 지금 마윈이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게 그 마윈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굉장히 그거를 이제 쥐락쥐락하게 시작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또였던 게 이제 디디라고 이제 뭐 중국의 약간 우버 비슷한 우리나라를 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공유 뭐 그런 라이드 헤일링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애플도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버도 투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뉴욕에서 IPO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뭐 갑자기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니네들 우리의 그 개인정보 정책을 그 위반했다는 이유로 어 차용 중지를 때렸나 그랬을 거예요 서비스 중지를 때렸나 중단을 때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중국도 이제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사교육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막 옛날 우리 외국의 구몬이나 아니면은 구몬 말고 또 뭐 있었죠? 구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학습지를 이제 요즘에 빨간 펜 아 빨간 펜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다 해서 하는데 뭐 이런 원격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사업 그런 쪽에 산업에도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제동 건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한 업체들을 모두 원래는 이제 보통 회사들은 당연히 그 이러한 이제 그런 과외는 다 이익 보려고 하는 거죠 회사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익 보는 거를 금지를 하고 다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게 했나요? 아 예 예 비영리 단체로 전환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는 교육은 공공의 것이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비영리로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말이 좀 뭐 그러니까 참 내 사회주의다운 그런 활상이기는 한데 그거에 관련해서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샤오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게 이제 시 주석의 핵심 가치라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교육 문제는 교육 불공평 문제로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명문학군에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민들이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없애야 한다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겪었던 문제잖아요 사교육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사실 옛날에 막 위장전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가 이제 한 20년쯤 뒤에 중국에서 재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때리는 걸 보면은 보통 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많이 때리고 있죠 보면은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아 그 외에 또 위챗도 이번에 두드려 맞았어요 그 무적 같았던 위챗도 무슨 아동 보호 그런 정보 보호 이런 거를 위반을 했다고 또 그 징계를 먹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좀 조금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다 이렇게 인터넷 업체들이 다 이렇게 맞았다는 때려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왜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걸까 갑자기 근데 뭐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뭐 자기네들한테 기어오르는 뭐 그런 것 때문인가 싶긴 했는데 뭐 마윈의 컨텍스트에서는 그게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게다가 대놓고 이제 공산단을 비판하게 됐었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보면은 그 중국이 이제 중국 이제 공산단이 생각하는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 서양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 글을 저희가 이제 당연히 에피소드 노트에다 넣을 건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옛날에 뭐 제1차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그리고 냉전시대를 보면은 보통 이제 기술의 발전은 다 어디서 왔었죠 다 군사기술이었죠 뭐 인터넷도 하다못해 원래 군사기술이었고 인트라넷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뭐 GPS도 다 원래 그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민간에다가 개방한 거잖아요 GPS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전쟁 뭐 특히 이제 냉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으니까 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이랑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했었던 때가 있었죠 20세기 뭐 후반대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21세기로 넘어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뭐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당연히 뭐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 당연히 이런 애들 근데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이제 이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 아직 우리 그러니까 아직 우리 뭐 위대한 중국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에 기술 발전을 허비 이제 소모할 여지가 없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비비려면 이제 군사적 그런 하드웨어 발전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인터넷 기술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 뭐 우리 인민이 뭐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그럴만한 아직 상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뭐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를 미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죠 화웨이 뭐 물론 뭐 거기 창업자가 물론 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뭐 이렇다거나 하지만 뭐 여전히 중국 쪽에서는 화웨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을 굉장히 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뭐 아직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약간 미국에 대한 열등감이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를 준비하려는 그런 건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뭐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렇게 뭐 타격을 맞으면은 이게 중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그걸 다 가져가서 나라 돈을 운영하는데 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제가 봤을 때 중국의 행동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기형적으로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엄청 커졌잖아요 사실 보고 있기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고 있으니 중국에서도 어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하고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국격은 높아졌으나 그것이 내 돈은 아니고 그 버즈워드 아직도 쓰나요? 국격? 국격 뭐 올라갔으면 국격은 지금 저기 일본에서 가고 있죠 참 어제까지 했겠죠 뭐 아무튼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국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는 매번 어려운데 이해해보려고 내가 이제 공산주의자다고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보면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들 예를 들어 애플 특히 애플 우버가 소장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중국에서 판을 치고 인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 서비스 때문에 인민들이 물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뭐 서양물 먹는다 그래서 안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탄압을 하고 이제 그 거기에 드는 자원으로 하드웨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 판단인가 봐요 이 기사의 골자를 보면은 근데 하드웨어를 원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압수가 가능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저는 그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파괴하는 거고 하드웨어는 뺏을 수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뺏는다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돈을 이제 밀어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만큼 돈 줬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환, 물건을 교환하는 거지 네 국가를 위해 당을 위해서 증발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죠? 이분의 의견이고요 어디까지나? 음... 이분 누구죠? 노아 스밋?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중국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뭐 단속이라든지 교재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고요